칠 수 있겠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안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큰 수정은 아니고 대전광역시 총선 에서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석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7대 0으로 더불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구해보니까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한 겁니다. 결론에는 변함이 없는데 두 후보의 소위 전산 프로그램이 4장당 1장 5장당 1장이 아니고 전부 대전광역시 전부는 3장당 1장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에는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가짜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꼽아준 겁니다. 그런데 두 선거구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가 두 선거구만 약간 수치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후보는 여기입니다. 윤상연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는 표가 훨씬 더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연 후보는 전본 자료는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걸로 됐고 대전 중구의 이은근 후보는 5장당 1장을 집어넣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전은 전부가 다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1장.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조작 강도는 2020년도 4.15 총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지가 한 장씩 더불음주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하고 대전 중구 경우에는 조작 이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큰 격차로 승리한 지역입니다. 훨씬 큰 격차로. 그러니까 윤상연 후보는 4장당 1장을 아마 전본에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좀 수정한 거고 나머지 후보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연이 아니고 누구죠 윤종현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를 나오신 비례대표 하신 분이죠. 이분은 4367표로 승리를 했는데 19412표에 위조 투표자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1070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70표는 변함이 없고 4367표가 여러분들 더 커진 수치입니다. 그럼 전본에는 몇 표였느냐 전본에는 여러분들 1424표였음. 윤창연. 윤창연 후보입니다. 윤창연 후보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표수가 훨씬 더 확장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창연 후보가 4천표 가까이 승리를 했는데 표를 만 9천표를 더해줘 가지고 만표 이상으로 이런 패배한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그다음 대전 중구의 이 은근 후보는 지난번 분석은 6405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42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조작이 안 됐으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세 군데는 거의 변함이 없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최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대전은 전부 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이 더해졌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조작색이나 강도로 따지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조작 수준입니다. 4.15 평균에. 그럼 이거를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여러분들 몇 프로 되는 거 아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100으로 따지게 되면 25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사전투표 득 사전투표자 수 4장당 한 장이 여러분들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4장당 한 장이.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전투표자 수가 100표다. 그렇게 하면 3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표를 더해줬다는 이야기는 100표 가운데 25표가 여러분들 가짜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듭 이야기 들으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신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깨알처럼 여러분들 다 찾아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란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된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그 조작된 수치 뒤에 있는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가 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순으로 다 해보니까 2014년부터 전부가 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변수인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기록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사전투표소에서 오는 두 사람당 진짜 투표지를 두 사람이 사전투표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만들어서 더블당 후방에게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당 한 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작값을 동원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33%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4.15 총선의 25%보다도 훨씬 큰 33%를 조작을 한 거죠. 이 방법이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것은 바로 3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전모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입니다. 이게 정진석 후보 다 이러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다 바뀐 경우입니다. 4장당 한 장 최재형 후보 3장당 한 장 11410표를 가짜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 4장당 한 장 1074표를 투입했고 김민수 후보 3장당 한 장 11529표의 가짜 위조 투표지가 김민수 후보완이 더해진 겁니다. 윤희숙 후보 3장당 한 장 141262표입니다. 나경훈 후보 3장당 한 장 이 가운데 전부가 다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딱 한 사람이 나경훈 후보만 살아남은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60% 정도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55표를 받았던 이 얘기에 김민수 후보와 대결했던 박용찬 후보도 다 낙선된 겁니다. 여기에 정진석 씨는 고대를 나오셨고 최재형 씨는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이재명 씨는 중앙대 법대를 나왔고 김민수 후보는 서울대를 나왔고 윤희숙 후보는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고 나경훈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수정 씨는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대 교수니까 허영 씨도 어디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에 관해서 이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번 정도 공배모 tv를 봤거나 아니면 지인이 줘서 아마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나경훈 후보가 제 방송을 봤겠죠. 왜 자기 사람은 다 자기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선거를 이겼더라도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진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전부가 다 선거 부정을 덮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가 다 이렇게 이걸 덮는 겁니다. 덮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과 협력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g7이니 g10이니 뭐 이런 거 제쳐두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10년 이상 부정성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부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내일 모레에는 인천에 아마 의석수가 10몇 개가 될 겁니다. 인천 15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15대 0이었죠 이번에. 그것도 여러분들 밝히면 더 정확한 표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6분이 설명을 버섯 3분 재 öld 1 hacemos 어r 때는 eller excess